왜 이렇게 강했다니요! 이겼다! 정말 대단한데? 맞아! 마지막 무기를 보여줄 때가 됐군! 산업혁명! 이게 뭐야? 왜 안 변하는 거야? 소용없어. 이게 나한테 있거든. 아니 그걸! 설마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빅리움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혁명을 못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된단 말인가? 드러쉬타임님! 이렇게 떠나서 죄송합니다. 엔진 포스터! 엔진 포스터! 엔진 포스터! 엔진 포스터! 엔진 포스터! 엔진 포스터! 아까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닌데... 고마워요! 오늘의 고감볼게요! 저 사람들한테 많이 미안하지 않아?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오빠, 차라리 잘 됐어.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을 거야. 반성 좀 하시지. 한심하다고? 말 다 했어! 만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 받아 받아 받아! 아무리 엔진 포스라도 우리 형 앞엔 이길 수 없지! 하지만 무대로 가만히 있을 녀석들이 아닌데. 우리 강의하긴 다음 시간은 계속! 엔진 스카이 울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 네네는 공료들.